반갑다, 나는 문골 선생이다. 12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나에게 복채, 복채를 다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하면 된다. 그럼 시작하겠다. 먼저 쥐띠. 36년생 산만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니 답답할 수도 있다. 목욕을 하거나 이발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해보시라. 48년생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잡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감정적인 마음을 배제하세나. 60년생 지금껏 쌓아온 나의 능력을 뽐낼 기회가 올 수 있는 하루다. 혼자보다는 토끼띠 지인과 함께할 때 성과가 커진다. 72년생 아직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중책을 막거나 책임지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주변의 불만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을 테니 실상은 더 득이다. 84년생 나의 노선에 대해서 고민 중이지만 아직은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보인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움직이시라. 96년생 오늘은 사람들의 기대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루로 약간은 피곤해질 수 있겠다. 외부에선 최선을 다하고 휴식은 집에서 취하는 게 현명하다. 다음은 소띠. 37년생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니 스스로 고독을 자처하게 될 수 있다. 누구의 탓도 아닌 환경 탓이니 상대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49년생 인간관계에 있어 누군가를 돌봐주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남한테 잘하시라. 후에 보답으로 돌아온다. 61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는 등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어리둥절할 수 있는 하루다. 모든 상황이 나를 향해 있으니 기회를 잡아봐라. 73년생 혼자서만 사랑을 하고 있는 듯하니 쓸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하루다. 더 상처받기 전에 일방통행하는 사랑은 그만두시라. 85년생 서로가 좋아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짐을 명심하시라. 97년생 같이 성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고자 했는데 한 사람만 이득 볼 수도 있는 날이다. 시작을 말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절하세나. 다음은 호랑이띠. 38년생 입지를 다지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식이다. 나의 성공 뒤에서 고생한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시라. 50년생 스피드하게 진행이 잘 되며 자신의 능력도 최대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뭘 해도 좋은 결과가 생길 테니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세나. 62년생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니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법한 하루다.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심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 74년생 현재와 미래 중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아직은 현재 충실하는 게 덜 손해보는 방법이니 명심하게나. 86년생 책임자 혹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하루다. 혼자 다 하려 말고 후임들과 분담해서 하도록 하시다. 98년생 사람들이 나에게 인간미가 없다며 불만을 표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 다음은 토끼띠. 39년생 속시끄러운 일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몸부터 깨끗이 씻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개운해진다. 51년생 나에게 좋은 자리와 직책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다. 가진 것만큼의 대가는 꼭 치러야 함을 명심하세나. 63년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겨 의지할 곳을 찾고 싶어질 수 있다.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보단 몸의 병치료가 우선이다. 75년생 주변 사람들 요구에 관여하고 해결해 주다 보면 오히려 내 것에 소홀해질 수 있다. 내 것에 최선 다하다 보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 수 있다. 87년생 상대가 나를 이끌어주니 나의 주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는 날이다. 나를 낮추는 게 유리할 테니 이끌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도 좋다. 99년생 참으며 버텼지만 결국 구설이 생기거나 일들이 깨지고 무산될 수 있다. 미리 집안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 액댐 효과가 있다. 다음은 용띠. 40년생 비장한 마음으로 심기일전 중인 듯한 당신의 모습이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니 아직까지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말자. 52년생 같은 생각을 한다고 여겼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망할 수도 있는 날이다. 내가 너무 의심 없이 사람을 믿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 64년생 별다른 목적 없이 내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만 행복할 듯하다. 미래에 대한 계획보단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76년생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생각이 다르니 답답할 수 있는 하루다. 오늘은 속내를 절대 들키지 말고 평소대로 행동하시라. 88년생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에 도움 요청할 곳이 없으니 난감할 수 있다. 친구보단 전문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놔 보시라. 00년생 일이 겹쳐져서 들어오는 바람에 할 일이 너무 많아져 기력이 없을 수 있다. 굳이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양띠 지인에게 도움 요청하시라. 다음은 뱀띠. 41년생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아준 것처럼 지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다. 오늘은 보람을 느끼며 휴식 취하는 데 집중하시라. 53년생 즐기며 쉬고 있지만 불안하기보단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휴식 취해라. 65년생 여기저기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찾으니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거절하시라. 77년생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후에 나에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테니 적극 도와주세나. 89년생 나의 일보다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이 많으니 피곤함이 몰려올 수 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과한 오질아픈 줄이세. 01년생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지금껏 고생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루다. 현실에 만족하기보단 더 큰 욕심을 내봐도 좋겠다. 다음은 말띠. 42년생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게 될 수 있다. 자신의 일이라 고집하지 말고 제자 후손들에게 물려주세나. 54년생 목표의식이 줄어들고 책임질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날이다. 산책이라도 하며 마음을 다잡는 노력을 해보시라. 66년생 내 일에 박차를 가하고자 사람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니 모두가 나를 꺼릴 수 있다.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건 아닌지 한 번 되돌아보자. 78년생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충돌하게 될 수 있는 하루다. 오늘 같은 날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라. 90년생 주변에서 내게 재촉하고 독촉을 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 수 있다. 압박감과 부담감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세. 02년생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더니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게 될 듯하다. 조금 늦더라도 여러 변수들을 다 생각해서 진행하시라. 다음은 양띠. 43년생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몸과 마음의 병이 생겨날 수 있다. 미리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며 내 몸을 살펴보시라. 55년생 나의 에너지를 과하게 소모시키며 과중과로 할 수 있는 하루다. 혼자 진행하기가 버겁다면 닭띠 지인에게 도움 요청하시라. 67년생 신세를 진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싶지만 오버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울 수 있다. 보답하고 후회하게 될 일은 없으니 작은 편지라도 전해봐라. 79년생 목표를 위해 휴식 같은 건 잊은 채 앞만 보고 달리게 될 수 있는 하루다. 오랜 휴식이 어렵다면 잠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자. 91년생 답답한 나의 앞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조력자를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를 잘 따르기만 해도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03년생 내가 마땅히 할 게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불안하니 나태해지려 할 수 있다. 소띠, 돼지띠 지인에게 도움을 주며 할 일을 찾아보자. 다음은 원숭이띠. 44년생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기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하루다. 내가 과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 56년생 내 생각이 타인과 다르니 내 생각이 상대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다. 오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시라. 68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합하고 싶지만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날이다. 우리 둘을 연결해 주는 오작교는 양띠이니 도움 청해보자. 8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데 성급하게 행동하게 될 수 있는 하루다. 평정심을 가져야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라. 92년생 상대와 내 의견이 다르니 결국 내 주장을 굽히게 될 수 있는 하루다. 사실 상대의 주장이 옳은 것이니 잘 따르도록 하세나. 04년생 외면적인 성장에 신경이 쓰이는 날이니 돈과 시간의 실속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한 순간이니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마음이 푸근한 게 좋다. 다음은 닥디. 45년생 내가 챙겨주고 돌봐줘야 할 대상이 생기니 삶의 의지가 생겨날 수 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57년생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지만 지금 나이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고민할 수 있다. 봉사나 취미를 하며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만날 수 있다. 69년생 투자와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겨나게 될 수 있는 하루다. 초구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손해로 이어짐을 명심하시라. 81년생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나의 인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하루다. 그런 만큼 조금만 실수해도 구설이 생길 수 있다. 93년생 분위기가 내 쪽으로 와 있는 듯하니 감정적으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진행 방법을 모르겠다면 개띠 이성에게 도움 청해보시라. 다음은 개띠. 46년생 어수선하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바쁘기만 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날이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더 후회가 생길 수 있으니 순리에 맞게 하라. 58년생 단기적인 수익을 낼 기회가 오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함께하자 할 수 있다. 함께하게 되면 수익은 물론이고 관계도 좋아지게 된다. 70년생 단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막중한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일을 나눠도 충분히 잘 해낼 테니 걱정 말자. 82년생 하고자 하는 것을 밀고 나가려 하지만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팀원들이 쉽게 해결해 줄 테니 자존심 굽히고 도움 청하시라. 94년생 한 번에 에너지를 몰아세우니 뒷심이 부족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조금씩 긴장을 풀며 진행하면 일이 자연스레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47년생 나의 시간보다 주변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느라 무리가 찾아올 수도 있는 하루다. 과학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정리해도 좋겠다. 59년생 태양이 돼지를 비추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귀인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날이다. 머뭇거리면 상대가 나를 쉽게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하시라. 71년생 딱히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큰 기회가 주어지니 당황하게 될 수 있다. 토끼띠 지인이 내 생각을 정리해 주고 현명한 답을 줄게다. 83년생 저절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듯 일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하루다. 특히 오전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운이 대폭 상승한다. 95년생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며 이런저런 소비활동이 많아지게 될 수 있다. 이는 곧 나의 평판으로도 이어지기에 아까워하지 말거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말거라. 그럼 또 만나세.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말거라.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말거라.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말 꽂아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거라.